아 입찰 한번 하셨군요 3개월 조금 넘었는데 벌써 조금 힘든 느낌 낙찰을 못 받으면 힘들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낙찰 못 받는 시점 그리고 3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는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그 힘듦을 견디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곧 낙찰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하는 사람과 몇 번 폐찰하고 또 3,4개월 지나니까 이제 흐지부지 대고 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대부분 다 지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1번 폐찰한 적이 있어요 연속으로 미치는 거죠 그런데도 낙찰 경험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폐찰을 해도 단 한 번만 낙찰을 받으면 내가 남들 버는 연봉 이상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결국에는 또 낙찰을 받고 2개월 만에 4,6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거든요 11번 폐찰 연속으로 계속 제가 봤을 때 3주 동안 11번 폐찰을 했었던 것 같아요 12번 만에 낙찰받은 게 바로 팔고 4,600 수익 괜찮잖아요 4,600만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웬만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연봉 그 이상이잖아요 그걸 한 번에 낙찰 경험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게 경매 공매의 장점이죠 왜?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너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아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계속 입찰 도전하시면 됩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이고 또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잖아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집은 토지 고르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용쌤은 어떤 식으로 물건 검색을 해서 입찰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경매 검색 눌러주시고 토지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전체해서 어느 지역의 토지에 관심이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을 찍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다 보기 전까지는 마우스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저만의 어떤 노하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토지를 볼까요 여러분들? 그럼 평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 하고 검색하기 그러면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내가 모든 물건을 다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물건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 답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짓는 땅들 그런 땅들이 또 가치도 계속 올라가고 또 지분으로 돼 있는 경우들도 많고 또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이런 사진들 쭉 봐요 우선 사진들 보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또 활용 가치가 있는 땅일 것 같으면 클릭을 합니다 딱 보면 어때요? 농사짓고 있죠? 농사짓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죠? 누군가가 이 땅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농사짓는 땅 누가 제일 좋아해요? 농부가 제일 좋아하죠 여러분들 농사짓는 분들은 현금 부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거기서 변홍사를 열심히 지어서 나중에 수확해서 팔면은 그게 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싸게 나온 땅 없나 하면서 이곳저곳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 수가 있다고 하면은 서로 윈윈이죠? 그냥 보셔야 될 게 관리 잘 돼 있고 그리고 네모 빤듯하죠? 이건 뭘 의미하죠? 경지 정리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한번 개발을 해준 거예요 왜? 열심히 농사만 지어 다른 거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요 현재 가치를 보고 내가 낙찰 받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평택에 있는 땅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항상 폐차를 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하려고 할 때 취하되는 경우들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보면은 경지 정리 잘 돼 있고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농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땅이 활용 가치가 있어 그러면 또 뭘 보면 될까요? 등기를 한번 보면 증여가 돼 있네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또 상소까지 됐어서 요약분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네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한 분, 네 지분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림지역이라고 돼 있죠? 토지현황에 그리고 기타에 뭐라고 돼 있죠? 농업지능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천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치득이 불가합니다 작년 8월 17일부터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요 개정 농지법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농업지능지역은 농업보호구역, 농업지능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입찰을 할 때 이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천 제곱미터 이상이긴 하네요 입찰하셔도 돼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와 농업경영계획서라든지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 다 제출을 해서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분 토지일 경우에 천 제곱미터 이하잖아요 농업지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이라고 적혀있는 물건들은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빠르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밸류맵이라고 있잖아요 클릭을 하면 상세보기 누르면 용도지역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에서 농업지능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입찰을 좀 피하셔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농지쯤 나오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해당 지자체 여기 어디예요 포승읍이니까 포승읍사무소 산업계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시면 돼요 밸류맵의 장점은 인근에 매각됐었던 물건들도 다 나오잖아요 너무 오래된 것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2017년도 벌써 5년 지났잖아요 2019년, 2020년, 2021년 클릭을 해볼게요 평당 얼마에 거래가 됐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제곱미터 또는 평당으로 3년 전쯤에는 평당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됐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 시세랑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대로 시세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세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밸류맵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평택 요쪽 지역 근처 최대한 가까이 있는 지역에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전화를 두세 곳 돌려서 시세 파악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평택시 포승읍이죠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요 상가 업무 토지 클릭을 하시고 경기도로 클릭을 하시고 평택 클릭을 하시고 아까 무슨 면이었죠? 포승읍 이렇게 클릭을 하면 포승읍 지역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잖아요 팔려고 내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 중에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들과 최대한 가까운 곳 있죠 가까운 곳에 위치한 물건들이 평당 얼마에 나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들을 보면서 아 대충 요 정도 시세에 나와 있구나 좀 더 싸게 낙찰 받아서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보다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올리면은 빠르게 팔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시세 파악을 하는 거예요 밸류맵에서도 보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보고 임금 부동산에 전화도 하고 그러면 기획 부동산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위험성도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시세 파악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전화도 하고 이집한 부분